안녕하세요. 공연하면 달걀입니다. 여러분, 오페라를 몰라도 이분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? 유튜브에서 밤의 여왕 아리아 레전드로 너무나도 유명한 콜로라투라 소프라노, 바로 디아나 담라오입니다. 이분이 올해 5월에 한국에 5년 만에 내안하시는 거 아시나요? 2017년 이후 역대 두 번째 내안인데요. 예매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. 공연 타이틀도 무려 오페라의 왕과 여왕들인데요. 정말 밤의 여왕 아리아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불어넣는 타이틀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그런데 안타깝게도 프로그램을 보니 밤의 여왕 아리아는 없었습니다. 팬들의 기대감을 공연 기획사 측에서도 예상을 했는지 공연 설명을 보면 어떤 음악을 연주하든 확실한 것은 그녀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고 있네요. 네, 아쉽지만 맞는 말입니다. 아직 좌석도 많이 남았더라고요. 5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 이번 기회 꼭 잡으시길 바랄게요. 도움 많이 되셨나요?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공연 컨텐츠로 찾아올게요.